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만 100만 1000만을 알아보겠습니다 1번 준서와 은서가 가게 앞에 전시되어 있는 물건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가격을 살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구두가 있고 휴대전화 자동차가 있는데 숫자가 엄청 크네요 이거를 읽는 방법으로 오늘 배워볼거에요 자 밑에 모형돈이 얼마인지 알아보자 그랬어요 모형돈이 지금 만원이 한장 1만원이네요 만원이 한장 만원 1,10,100,000 만원 만원이 10장 10장이면 만원이 10장이니까 10만원이 되겠네요 10장 10만원 그래서 만원이 였는데 10배니까 공이 하나 더 없어서 10만원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만원이 100장이면 네 100만이죠 그래서 만의 자리가 100개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만이라는 뜻이니까 1, 10, 100, 1000, 100만 100만입니다. 여기는 1000장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1000만입니다. 그래서 1000만 100만 그죠? 여기가 만의 단위잖아요. 이 자리가 만이에요. 다른 색깔로 1, 10, 100, 1000, 100만 이 자리가 원래는 1이었는데 10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00만 여기는 1, 10, 100, 1000, 100만 이 자리가 원래는 만이었을 때는 1이었는데 이 자리가 1000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1000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이 10개이면 이렇게 만이 10개 그래서 공이 하나 더 붙었죠? 10만 또는 10만 읽을 때는 10만 만이 100개면 1, 10, 100, 1000, 만 이게 10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100만 이라고 읽고요. 만이 천 개면 똑같이 1, 10, 100, 1000, 만 이 자리가 천으로 바뀌었으니까 천만이라고 읽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이 4,376개 자, 그럼 만이 4,376개니까 4,376개니까 이 자리가 원래 만이었잖아요. 만이니까 공이 몇 개 붙었어요? 4개 붙어있었죠. 1, 10, 100, 1000, 만 만의 자리가 4,376개로 바뀌어서 4,376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4,376만이라고 읽습니다. 밑에 볼까요? 자, 그래서 구두, 휴대전화, 자동차의 가격을 읽어보라고 했어요. 위로 가볼게요. 자, 구두는 얼마입니까? 1, 10, 100, 1000, 만 자, 여기 만의 자리가 이 만의 자리가 4가 아니라 14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14만 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쓰세요. 밑에다가 14만이라고 14만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10 아이고 구두는 14만 구두예요. 자, 휴대전화는 얼마였을까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다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이네요. 보면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만의 자리가 120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120만 이니까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구두는 숫자로 쓰면 안되겠죠? 위에 써있으니까 위에 써있으니까 10, 1, 10, 100,000, 만 11만 10, 100,000 원 10, 20, 100, 1000, 만 10, 100,000, 만 이 만의 자리가 0이 아니라 2350이네요. 그렇죠? 2350만 그래서 써보면 2350만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6187000은 얼마만큼의 수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각 자리 숫자가 6187은 각각 얼마를 나타내는지 보세요. 6187000 여기에 맞추고 1, 10, 100, 1000, 10000, 10000이 7개네요. 그렇죠? 7만, 80만, 100만, 6천만이 합쳐져서 6187000 여기가 만의 자리였으니까 6187000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187000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만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6천만이 있었겠죠? 6천만, 2, 3, 4, 그리고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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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10만이 있어야겠네요.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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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 그 다음에 7만, 이렇게 6187000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3번 이것은 1, 10, 100, 100, 1000, 10000, 10000이 6개, 86개네요. 86만 이렇게 했죠? 3번은 여러분이 집에서 써오면 되겠습니다.